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탑의 장구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 오후에 투자플랜 앞선 방송에서 군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 군대 얘기요? 두 분 군대 어떤 거 다녀오셨어요? 아니 군대 얘기는 뭐 하랍니까 지금. 그럼 이제 교수님은 동네를 지키신 걸로. 우리 본부장님은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아 정말요? 무슨 무대? 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포병 그 포탄 나려고 하면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엄청 힘들고 그때 다쳤던 허리가 30년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뭐 이렇게 허리 파스라도 좀 보내줍니까? 보통 이제 알아서 몸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고생하셨구나. 사병들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이 교수님. 네. 동네를 지키셨던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럼 군대에서 추억 같은 거 별로 없으시겠어요? 저는 민간인으로 역할을 하는 거 좋아하죠. 옛날 쌍팔년도 얘기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가장 연대가 높으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일사오테 때 생각이 하도 많이 나갔고요. 일사오테 때. 아니 일사오테 때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수제비 엄청 먹었던 얘기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강냉이 좀 드셨다고 하시죠? 왜. 수제비라는 거가 일사오테 때 많이 드셨다고 얘기해갖고. 저는 그래도 수제비를 안 먹어요. 정말요? 하도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이 나갔고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갖고 저는 1990년대 이후 얘기만 하죠. 지금 평생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과거에 그런. 진짜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쁜 기억들이 많아.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할 거주할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고 이슈하게 나오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A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 확인해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한 주 동안에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꼽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여섯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은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페이스북 이어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디즈니, 필립모리스, 제너럴 일렉트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일사 후퇴 이야기하시니까 대체 언제 태어나신 거냐고 예 수제비 맛집 이야기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시금치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약간 또 갑자기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워스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아 디즈니가 계속 워스트 쪽에서 있네요. 그러니까요. 좀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디즈니가 또 주관적으로 10%가 빠졌고요. 다행히 쓰는 것은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절반 이상 반토막 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지급을 중지했고요. 또 한국 돈으로 거의 8조 원가량의 채권을 또 발행하는 모습. 자금이 없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상해에 있는 디즈니엔드가 5월 11일 날 재개장한다니까요. 그나마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의 피해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디즈니가 이렇게 국가가 빠질 거라고 누구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50년 장기 보유할 종목은 디즈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주식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아가는 전략은 좋습니다.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10%, 20% 다 막 아는 쪽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재오픈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알겠습니까? 큰 기업이 디즈니를 또 인수할 수도 있는 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가가 빠질 때 디즈니를 인수하려면 거의 뭐 엄청나게 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늘 나오는 얘깁니다.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할 수도 있고 사실 자금력으로 보면 애플밖에 없습니다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어떤 M&A 관련한 소문이 피어나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컷대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약해지면 다시 한번 반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즈니가 이번에 빠진 원인인 디즈니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 맞죠? 맞습니다.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매력은 있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디즈니 랜드가 폐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는 폐장은 하진 않았지만 에버랜드의 이번에 5월 그 연휴 때 어마무지한 사람이 왔죠? 저는 그 사진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진짜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디즈니 랜드도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아이들의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풀어놓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담아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필린모리스 이 종목은 왜 워스트죠? 기본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담배가 코로나19에 영향이 안 좋다는 분도 있고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또 코로나19를 약간 막아준다는 또 그런 연구가가 있었고요. 막아준다는 건 터무니없는데요? 있습니다. BBC에 나온 기사를 제가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면 코로나에 코로나19에 강한 어떤 그런 면역력을 심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담배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담배를 손으로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로 피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좀 웃기겠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피우지 않습니까? 손으로 피우다 보면 손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담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걸 떠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담배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과거 50년대에 하이틴 스타가 누구였죠? 그 10대 대 우상? 제임스틴. 그 분 이후에는 담배의 흡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주가가 올라갔냐 담배값을 올리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거든요. 제가 몇 번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호주가 한 갑당 27달러입니다. 한 갑에 3만 원이죠. 3만 원. 그리고 또 보시면 영국이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미국이 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담배값이 좀 싸다도 얘기하면 좀 난리 나겠죠? 한국은 싼 편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비싸다 떠나서 여러분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ESG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빠져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뭘 떠나서든 건강을 떠나서든 일단은 담배 회사는 좀 제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배 같은 경우는 기호식품인 거죠. 기호식품이라서 이것을 피라, 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흡연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정신건강 좋네요? 정신건강. 왜냐하면 내가 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그걸 또 못 피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몸에 건강을 챙길 것인가 정신건강을 챙길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시고 정신건강만 챙기다가는 몸에 건강을 또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이거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 주간에도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항공 엔진이 지금 만들 이유가 없죠. 비행기가 뛰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 부분의 매출이 극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직원들을 만 3천 명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격화가 다시 한 번 될 수 있었는데 해외 매출이 또 59%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다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실적도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할 만한 이유는 많이 빠진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빼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계속 빠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한 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매수하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 세 가지 확인을 받고요. 이번에는 이제 베스트 종목 세 가지 교수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게임주가 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소위 얘기하는 집콕주로 분류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실적 이번에 발표하면서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바로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되겠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제가 디테일이 이 나이 일제시대 출신이지만 기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당 순위 기업 예상이 38센트였거든요. 38센트요. 발표가 76센트, 77센트가 나오면서 이거는 깜짝 실적도 아니라 슈퍼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것이 바로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대표적인 히트 작품이 두 개가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 나온 3월 10일 날 론칭한 콜 오브 듀티의 13번째가 14번째 시리즈일 텐데 아마 워존이 이번에 10월 3월 10일 론칭한 이후에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6천만 명의 플레이어 확보했는데 예전에 이제 산채 미림길을 걷던 거가 작년 10초에 했던 것이 콜 오브 듀티 12개인가 해서 하여튼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이거는 제가 알기면 100명, 150명 한꺼번에 전투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엑스박스를 통해서 하고 소위 게임 컨테이넌 게임 세트박스에서 많이들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난 히트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이런 데들이 처음에 무료로 다운받고 그래서 소위 현찰을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액티비전 블리저드 그런 사업에 좀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식이 아침에 계시겠지만 2년 동안 재미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서 ESG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지난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저드 CEO가 직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나한테 24시간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만 명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주시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한테는 상당히 지금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저는 이 신규 런칭 후에 6천만 명의 플레이를 확보했다라는 얘기에 정말 입이 벌어졌습니다. 6천만 명이면 다채 어느 정도인지 여기 사진 속에 이 두 분도 굉장히 게임하면서 행복해 보였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실적으로 또 주가로 보여지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왓셉, 메신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요즘은 월간 활성화 사양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작년 초반까지인가요? 페이스북만 했는데 요즘은 인스타, 왓셉 다 쓰는데요. 인스타는 아시겠지만 왓셉은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의 어떤 카카오톡의 벤치마크 삼았던 것이 바로 왓셉입니다. 그래서 왓셉이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소위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의 아이폰3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왓셉밖에 없었고 왓셉도 제 기억에는 처음에 1달러에 돈 내고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카페에 갖고 대박이 우리나라에서 났는데 그 다음에는 왓셉이 존재하다가 5, 6년 전에 페이스북 인수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앞으로도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어떤 수익화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를 인스타를 직접 그 안에서 결제를 시키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인스타그램 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상품을 바로 결제시키는 거 지금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각각의 샵으로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바로 하는 거가 미국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히트가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이요. 수많은 거기서 모니타이제이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두 팔고 모두 팔고 하고 있는데 와스앱이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냥 쿨하게 널리 쓰라 이런 거죠. 일단 유저를 모아야 되니까요. 유저를 많은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저는 왜냐하면 영어권을 쓰는 데는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수익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수익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박을 아직도 포텐 우리나라 말하면 포텐이 열려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월간 활성화 사양제수가 처음으로 35억 명까지 늘어났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다양하겠죠. 와스앱 이용률이 50%가 늘어났고요. 엊그저께 보면 줌이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100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비디오 화상 채팅 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포텐이 많다. 그런 기업이 오늘도 페이스북이 27.35% 올라갔고요. 특히 3월 24일 날 저점을 봤을 때요. 그래서 빅5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을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 볼 텐데요. 넷플릭스가 사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지금도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지가 궁금해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했죠. 이번에 실제를 발표하면서 워낙 지금 생각보다 거의 한 50% 이상 구독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아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가 풀려갖고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감소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감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율이 훅 떨어지겠죠. 물론 돈을 9달러건 10달러건 아까운 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볼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해제할 거 아닙니까. 증가율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회사도 다 알고 회사가 이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아니면 약간 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결국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서 사업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에서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더 유지될 것 같고요. 극장 사업 단기간에 회복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CGV 안 하다가 가니까 사람들이 물리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극장보다는 여전히 집에서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에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 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를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딱딱딱 보여주는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한 번 빠지면 빠져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사업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필수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조건 써야 되지만 넷플릭스는 선택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은 회사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최근에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인지조와 이런 걸 중시한 앱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넷플릭스를 보고 계신다 끊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주가가 웬만큼 얼마 갖고 계시더라도 저는 계속 바이앤 홀드로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 세 가지 시책 확인해봤습니다. 유에시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